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준비된거 막 간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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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제가 뭘 얘기해야 되는거죠? 참고로 내일은 16시간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방이 없다는 점 아 그리고 간단한 것으로 내일은 이제 아 그죠 막 간짬뽕을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딱히 뭐 그런건 없었던거였고 어 그게 있더라구요 1위로 군대에서 나왔던거 엑스넬치킨 슈넬치킨 1이었고 아이고 아이고 2위가 엑스다시 바로 맛다시였고 3위가 간짬뽕이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물이 끓어가고 있군요 아아 좋았습니다 자아 아 어제 제가 너무 생선을 열심히 부었나요 여기가 아파요 아픈게 아니라 그냥 힘을 주면 땡긴다 그럴까 약간 그렇게 여기가 그래 일명 딸근이라고 아주 여기가 그렇습니다 땡긴다 어제 젓가락질을 너무 열심히 했네 딱 젓가락짜리거든 뭐지 딱 여기거든요 딱 젓가락짜리에요 어제 고등어를 너무 열심히 뒤집었나요 지금은 고그맣고 underworld고ember요 제거하는거 토마토 우유 오븐 AMA 소금 아이 암 암 암 암 바늘을 잘라서 바늘을 잘라서 바늘을 잘라서 맞다시 예비군가도 팝니다 예비군가면 물론 전 한번도 안산네 사가는 사람들 좀 있더라구요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나오잖아요 아 잠깐만 색을 더 밝히로 없애야 되나 반으로 자르는게 아니라 그냥 이게 라면이 두가지 두개로 겹쳐져있을거 하나로 푼거지 간단하게 일직선인 면을 옆으로 휜 넣을게 아 네네네두개 끓입니다 원래도 보통 라면도 한 두개 먹었습니다 오븐을 끓이라 그랬습니다 오븐 됐습니까 아 내가 월급 받는데 아 내가 예비군가서 월급 받거든 이등병이 20만원인가 병장이 30만원인가 40만원이었던거 같은데 그정도 됐었던거 같애 나 때는 병장이 3만원이었나요 4만원인가 그랬던거같은거 같애 누구요 윤진님 후원 5천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그럼 30,40인거구요 간짬뽕 좋습니다 아 윤진님 5천원 넣은거 맞습니다 아니 이거 어차피 간짬뽕이라 물 버려야되요 아 도파 블랙 당할날 얼마 안남았구만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남았어 그때 2만원 받지않았나 이등병 때 그때는 실산소고 PX에 다 집어넣지마 다 됐나 5분 됐나 타임은 20분 되면 물 버리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뜨겁지? 아 오케이 아 버리고 오겠습니다 아 버리고 왔습니다. 아 버리고 왔습니다. 아 손에 묻어야 겠다 아 손에 묻어야 겠다 아 손에 묻어야 겠다 넘어질 뻔했어 아 이거 물을 제대로 못 버린 것 같은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조리면 되는 것이지 아 그래도 너무 많은데 아 그래도 물이 너무 많은데 아니 뭐 라면 건강이 안 좋은데 그럼 라면 왜 먹는 겁니까 다 안 좋은 거 알면서 먹는 것이 허허허 참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다 알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설명하는 나도 참 이거 설명하는 나도 참 어제 나 어제가 인스턴트 먹는다고 나한테 뭐라 했다니까 아니 뭐만 하면은 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여러분도 채팅칠 시간에 그럼 운동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채팅 한번 칠 시간에 그 채팅 한번 칠 시간에 팔굽혀펴기라고 한번 하란 말입니다 아주 잘 됐죠 너무 잘 됐어 국물이 하나도 없이 간이 다 뱉겠군 깔끔하게 완성을 시켰군요 됐어 너무 잘 만들었어 몇 점 주십니까 아 이 정도면 그래도 50점은 모르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열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 이거 왜 그러냐 어 아 innocence 잠시만, 뭐이야? 뭔가 색깔 보십시오 아, 김치요? 다음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, 김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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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짱뽕이요? 감짱뽕이 맵진 않죠? 아, 방송 1일차입니다 오늘 방송 처음 해봤습니다 아, 김치요? 몇 advocate 잘 못했어요 김치요? 한일까지zę 너무 맛있어 음 그렇죠 아 개인 각도 나름 괜찮습니까 나름 직선으로 하려고 연구했습니다 다리 가 아 딱히 뭐 가려 먹진 않습니다 오늘 랭킹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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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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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 안 매워요? 안 매워요? 오늘의 간짬뽕 먹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